구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첫번째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번째 문제에서는 테이블이 로드될 때 판매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테이블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셔서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실행했을 때 데이터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마우스 클릭하시고 판매 일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 일자 입력하고요. 내림차순하겠습니다. DESC 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번째 판매 수량 필드에는 0을 초과하는 값이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을 초과하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세번째 판매 일자 필드의 날짜가요. 월, 일, 요일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일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에 오셔서 기본 연, 월, 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mm월, dd일, 요일, a를 세번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시고요.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셨으니까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십니다. 다음 두번째 도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도서 코드 필드는 AA01처럼 영어 대문자 두 글자하고요. 숫자 두 글자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설정할 건데 도서 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다가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크다. 영어 대문자, 영문자인데 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L자를 두 개 입력하시고 숫자 두 자리니까 00을 입력합니다. 따로 뭐 하이픈 기호 이런 거 없으니까요.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출판사 필드 뒤에다가 로고 필드를 추가하고 첨부 파일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출판사 아래에다가 필드를 로고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형식에서는 첨부 파일을 선택합니다. 작업을 다 하셨다면 컨트롤 S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한 다음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판매처 코드를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조회 탭을 선택하셔서 현재는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콤보 상자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 판매처 정보에서 가져올 거니까 테이블 커리에 행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문제에서 가져올 테이블은 판매처 정보 테이블입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판매처 정보 테이블에 판매처 코드와 판매처 명에 대한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두 개 필드를 추가하시고 오른쪽 닫기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된다면 예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테이블 커리 유형에서 판매처 정보 테이블에서 판매처 코드와 판매처 명을 가져왔습니다. 열의 가져온 개수의 열이 두 개니까 열 개수를 2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필드에는 판매처 코드 첫 번째 있는 필드가 저장이 될 거니까 바운드 열은 1로 설정하시고요. 열 너비에 오셔서 첫 번째 열은 2cm, 두 번째 열은 5cm로 하겠습니다. 라고 2하고 5를 입력하시고요. 다음은 목록 너비는 7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판매처 코드를 선택하셨을 때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판매처 코드와 판매처 명이 너비 2와 5, 전체 목록 너비가 7cm로 설정된 걸 대충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설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주시고 다음은 세 번째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의 도서 코드 필드 일단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테이블은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과 그 다음 도서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의 도서 코드는 도서 테이블에 도서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시고요.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고 변경할 수 있다 업데이트 체크하시고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판매 내역 테이블은 테이블 하나 더 추가할 건데요. 테이블 표시에 가서 판매처 정보 테이블을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의 판매처 코드는 판매처 정보의 판매처 코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셔서 두 테이블 간의 필드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X 저장 한번 하시고 닫기 눌러주시면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다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도서 판매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폼 머리끌에 그림과 같이 레이블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폼 머리끌 위치에다가 도서 판매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레이블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폼 머리끌에 도서 판매 현황 이라고 입력할 위치에다가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텍스트 깜빡깜빡 할 때 도서 판매 현황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레이블을 선택 한번 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레이블의 제목은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제목은 LBL L 제목이라고 입력하시고 캡션은 미리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와 형식에 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꼴 크기는 20 이라고 되어 있고 글꼴은 굴림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은 굴림체 글꼴 이름에서 굴림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목록에서 굴림체를 찾아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자색은 검정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색 선택하시고요. 문자색은 검정 텍스트 검정 텍스트 선택하셔서 레이블 제목에 대해서 모드에 가셔서 제목은 LBL 제목 캡션은 도서 판매 현황 그 다음 글꼴 크기와 글꼴과 그 다음 문자색까지 설정 작업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폼 본문에 삽입된 하이 폼에는 탭 전환 기능이 적용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하이 폼의 경계라인을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 우리는 속성 시트 클릭하셔서 기타 탭에 탭을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는 설정된 관계를 참조하여 기본 폼과 하이 폼을 연결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요. 현재 도서 판매 폼과 안쪽에 하이 폼의 필드를 참조하셔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하이 폼의 경계라인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속성 시트에 데이터 탭에 기본 필드 연결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면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아 두 개의 테이블은 두 개의 폼은요. 판매처 코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라고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뭐 따로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가지고 연결하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 제공되어 있는 필드를 이용하셔서 설정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XT 판매처 코드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TXT 판매처 코드 폼 머리끌에 있습니다. 폼 머리끌에 TXT 판매처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활성화되도록 설정하세요. 라고 한다면 데이터에 사용 가능해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폼 완성의 다섯 번째 문제 항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선은 하이폼 본문에 TXT 도서명과 TXT 판매 수량에 대해서 도서명과 판매 수량 피드를 각각 바운드시키시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폼의 본문에 보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트 상자가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첫 번째 TXT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은 판매 수량을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서명도 있었죠. 앞쪽에 TXT 도서명은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도서명을 연결하겠습니다. 각각 선택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에 대한 다섯 항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컨트롤 X 폼복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가요.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도서 판매인가요? 도서 판매 폼 바닷글에 TXT 총 판매 수량 컨트롤에는 판매처 코드별 판매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도서 판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폼 바닷글에 가시면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판매 수량 이라는 컨트롤을 찾을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수식을 작성을 하실 건데요. 화면을 좀 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확대, 축소 글꼴을 제 거를 좀 크게 작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디섬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디섬 함수로 작성을 하는데요. 함수를 입력하는 거니까 등호 입력하시고 디섬 입력하신 다음 도메인 함수의 첫 번째는 필드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판매 수량에 대한 필드를 가지고 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테이블 명 또는 커리 명이 필요한데 문제에서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라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판매 내역 이라는 테이블에서 추출해 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건을 입력하는데요. 문제에서 조건은 판매처 코드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판매처 코드는 TXT 판매처 코드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판매처 코드는 TXT 판매처 코드에 입력된 내용과 동일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실제 저희는 판매 수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를 다시 한번 화면상으로 보면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실 거고 조건은 TXT 판매처 코드에 입력된 값과 판매처 코드별 판매처 코드와 동일한 내용의 조건을 가지고 저희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그 다음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폼보기 가셨을 때 아래쪽에 판매 수량의 합계가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도서 판매 내역보맵 보고서를 클릭하면요. 도서별 판매 현황 인쇄 미리 보기 도서별 판매 현황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의 보고서로 표시되는 매크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매크로를 작성하는데 문제에서 보고 표시되는 매크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로 매크로를 저장하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게 매크로를 작성한 다음에 매크로 이름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희는 도서 판매 내역 폼매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보고서를 CMD 보고서를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 탭에 오셔서 클릭하면 보고서를 보이게 할 건데요.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점점점 작성기 눌러서 매크로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보통은 매크로 이름이 제시가 되어 되어 있다면 따로 매크로를 만드시고 매크로를 저장해 놓고 연결 작업만 하시면 되지만 현재 문제에서는 매크로 이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직접 그냥 매크로 작성하신 다음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매크로를 작성하실 거냐면 도서별 판매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실 거니까요. 우리는 함수를 오픈 리포트 라고 선택하시겠죠. 오픈 리포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있는 도서별 판매 현황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조건이 있습니다. 외열 조건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작성기 누르셔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판매일자의 연도와 판매일자 TXE 판매일자의 연과 월과 조회할 TXE 연과 그 다음에 TXE 월이 일치하는 값만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린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이열 함수를 통해서 판매일자 필드에 가서 판매일자 필드에 가서 월을 추출합니다. 그 값이요. 현재 작업하는 파일의 폼에 모든 폼에 가시면 저희가 현재 작업하는 도서 판매 내역 폼에 TXE 연과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경로가 다 표시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더블클릭 했는데 TXE 연 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만 넣으실 수는 없어요. 어떤 폼에 도서 판매 내역에 경로를 다 넣어 직접 써주셔야 되거든요. 폼즈 폼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 느낌표를 이용해서 어떤 폼 폼의 이름을 넣으실 건데요. 도서 판매 내역 폼에 그 다음 느낌표 저희는 TXE 연에서 입력한 값과 동일한 연도에 해당한 TXE 연에 입력된 값과 그 다음에 판매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과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표시하겠습니다. 연도만 하면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월도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도 일치하고 다음에 입력할 월도 일치하려면 엔드함수 입력하시고요. 먼스함수 입력하셔서 판매 일자에서 월을 추출한 값이요.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폼즈 그 다음 느낌표 도서 판매 내역 느낌표 TXE 월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작성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조건이 조금 길었어요. 판매 일자의 연도와 그 다음 TXE 월에 연에 입력한 값과 같고 그 다음 판매 일자의 월과 TXE 월에서 입력한 값과 동일한 데이터 둘 다 만족한 데이터의 정보를 보고서를 좀 보겠습니다. 작성 하고요. 매크로 작성한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클릭했을 때 포함된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우리 폰복에 가셔서 연도를 예를 들어서 현재 입력된 예제 2022년에 월을 5라고 입력해 볼까요? 5라고 입력하시고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화면에 판매일자가 5월달에 해당한 2022년에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의 보고서가 이렇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업한 폼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3번 항목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에 도서별 판매현황 보고서를 완성하는 5문항의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별 판매현황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에서는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있는 모든 도서명 머리끌 영역으로 이동한 후에 페이지 머리끌 영역의 높이를 0으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머리끌 에 있는 판매일자 판매처명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요. 도서명 머리끌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그림에 제시된 그림으로 봤을 때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에 판매일자 판매처명 판매 수량이 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 페이지 머리끌 영역 도서명 머리끌 영역을 좀 공간을 좀 확보하고요. 도서명 머리끌 영역으로 옮기실 거니까 그 다음 페이지 머리끌 에 있는 모든 컨트롤 을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요. 언바운드 아래에다가 옮겨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머리끌 의 높이를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서명 머리끌 선택하셔서 조절하시면 페이지 머리끌 의 높이를 0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있는 모든 레이블을 도서명 머리끌로 옮기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도서명 머리끌 영역에 TXT 도서명 에 대해서는 도서명 가 판매 수량 합계 가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언번 에다가 포맷 하고 카운트 함수 와 n% 연산 자를 이용해서 표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바운드 되어 있었던 도서명 머리끌 선택하시면 TXT 도서명 이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컨트롤 언번 에다가 포맷 카운트 와 n% 연산 자를 이용해서 작성 하실 건데 마우스 오른쪽 확대 축소 해서 입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포맷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우리는 도서명 은 포맷 안에 넣지 않아도 되겠네요. 도서명 부터 표시 할까요? 도서명 을 표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 해서 문자를 표시 할 건데요. 총 판매 건수라고 입력 하시고 한 칸 스페이스 한 칸 스페이스 또 띄어서 문자에 대한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 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 하실 내용은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카운트를 통해 계수를 구하시고 그 다음 형식을 설정 하는데 형식은 큰 따옴표 문 꺼서 작성을 합니다. 숫자 대신 하는 샵 가 숫자 뒤에다가 건 자를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총 판매 건수 앞에 가로가 열려 있는 거를 가로 닫는 작업까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고요. 포맷에 대한 함수를 가로를 닫습니다. 도서명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 총 판매 건수라는 텍스트 입력하고 포맷 함수를 통해서 계수를 구하는 것을 숫자 뒤에 건자와 가로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도서명 바닷글 영역에 TXT 총 판매 수량 컨트롤에는 다음과 같이 그룹별 판매 수량의 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형식을 천단위 구분기호와 표시할 때 포맷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썸함수를 통해서 판매 수량의 합을 구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명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신 다음 확대해서 작성할까요? 확대 축소 선택하시고 등호 함수를 입력하니까 등호 입력하실 거고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는데 일단 총 합계를 먼저 구할까요? 썸 함수를 통해서 판매 수량 합계를 구합니다. 그 다음 신표 포맷 함수 안에다가 먼저 값을 구해놨고요. 두 번째는 형식을 표시할 건데요. 형식은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별표 총 판매 수량 입력하시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요. 직접 포맷 함수에 이렇게 콜론을 입력하실 때는 콜론만 쓰시면 안 되세요. 콜론 다음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닫아주 콜론을 쓰실 때는 앞에와 뒤에 큰 따옴표를 하나 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하나 둘 이렇게 문 꺼주셔야 돼요.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샵 건마 샵 샵 샵 입력하시고 오케이 입력하신 다음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시고 그 다음 8번에 있는 별표 넣어주시고 가로 닫습니다. 사실 이 콜론 아니고는 나머지는 쭉 이렇게 그냥 큰 따옴표 열고 마지막에 닫으시면 되지만 콜론만 따로 기호에 대해서 표시해주기에서 큰 따옴표를 두 번 열고 닫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 다시 오른쪽 문제에 가서 도서명 머리끌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출력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오. 도서명의 머리끌 선택하시고요. 형식에 가셔서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반복 실행 구역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바닥글 영역의 TXT 페이지에는요.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언바운드 되어 있는 페이지 바닥글에 TXT 페이지를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는 페이지 P A G E 입력하시고 M% 연산자 그 다음 큰다운표 묶어서 슬래시 한 칸 띄고 큰다운표 닫아주시고요. 전체 페이지 P A G E S 라고 입력하십니다. 다섯 문항에 대한 보고서 작업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컨트롤 X 그 다음에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내용이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네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 페이지가 살짝 다른 거는요. 이제 그 보고서 도서명 머리끌에서 크기를 좀 더 조절을 한다던가 7페이지가 넘어갔다는 얘기는 좀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작게 조절하셔가지고 페이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끌 조절하시고 그 다음 다시 인쇄 미리 보기 가셨을 때 6페이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그 다음에 작업한 내용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도서 판매 내역 폼에서요. 도서 판매 내역 폼의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조회를 클릭했을 때 조회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레코드를 조회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TXT 연의 컨트롤과 TXT 월에 입력된 연 월에 해당한 레코드만 조회되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조회할 때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하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판매 일자의 연과 월을 추출할 수 있도록 이열과 먼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 판매 내역에 우리는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오셔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조회 속성은 현재 폼에서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하겠습니다. 작성하는데 필터 다음엔 항상 등호가 들어갑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은 이열 함수를 통해서 판매 일자에 연도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누구랑 같냐면 입력하는 밥 txt txt 에서 입력된 값 같습니까? txt 연 에 입력된 값은 숫자 니까 그냥 우리는 작은 따옴표 처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면서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month 삶을 통해서 판매 일자에 월을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조건을 주실 건데요. 어떤 값과 같냐면 txt 월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 필터에 대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필터 원 속성에 다가 출입값을 주셔야 해당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필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폰보기 가셔가지고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달 정보를 좀 조회하고 싶습니다. 연과 월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2022년 5월달 해당한 데이터 조회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3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이제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커리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도서 판매 현황 커리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일자 조회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조회 날짜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요. 해당 기간에 해당한 레코드만 표시되도록 조건을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 판매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기 가시고요. 커리를 작성하려면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 나와 있는 도서 판매 현황 커리에 가서 도서 판매 현황 커리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를까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판매처 명필드 필요하실 거고요. 판매 일자 필요합니다. 판매 수량 필요합니다. 판매 수량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판매 단가 필요합니다. 판매 금액 필요합니다. 필요한 필드를 더블 클릭 하셔서 가져오시면 되고 판매 일자를 가지고 오름 차순 정렬 해서 표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판매 일자 에 대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판매 일자 에 약간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크기 조절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에 오셔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아요. 첫 번째 크거나 같다. 조회 시작 날짜보다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조회 시작 날짜를 입력을 받겠죠. 그 값 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한 값 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 매개 변수에 표시할 텍스트는 조회 종료 날짜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매개 변수 대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 저장 하시고요.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판매 일자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결과를 살짝 보시면 조회 시작 날짜 에다가는 2022년 3월 1일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입력하시고 종료 날짜는 2022년 3월 31일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렀을 때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커리의 결과가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전제 레코드 개수가 7개 맞아요. 그 다음에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맞게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한 내용 저장할까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서랑 도서 판매 내역 판매처 정보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작성한다면 마법사가 아니라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수량 합계는 판매 수량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수량은 100 이상 이고 레프트 함수와 인 연산자를 이용하여 도서 코드가 S와 M로 시작하는 자료만 표시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요. 필요한 테이블 도서와 그 다음에 도서 판매 내역과 판매처 정보 해당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왼쪽에 판매처 명을 행으로 표시할 거고요. 크로스 탭을 작성할 거니까 디자인 탭에 크로스 탭 클릭 하시고 행 머리끌로 판매처 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판매처 명별 도서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서명 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열 머리끌로 표시하겠습니다. 열 머리끌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제 행과 열이 교체하는 부분에 판매 수량 필드를 이용해서요. 우리는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을 선택을 하는데 수량 합계를 표시할 거니까 합계 또 하나 수량 합계라는 필드가 하나 더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판매 수량 필드를 다시 한번 가져오는데 행 머리끌로 표시할 거고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화면에 표시할 필드명은 수량 합계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표시할 필드명을 입력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면 간단한데 문제선은 조건이 좀 있었습니다. 판매수량은 100 이상 이고 라고 조건이 있었어요. 판매수량은 직접 판매수량 밑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필드를 추가하셔서 작성하셔도 돼요. 판매수량 우리 에다가 조건을 그거나 갖다 100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그 다음 레프트 함수와 인 연산자를 사용하여 도서코드가 SM으로 시작하는 자료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드 하나를 좀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도서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조건으로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S 또는 M입니까 라고요. S 또는 M 둘 중에 하나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SOR M을 쓰셔도 되는데 문제에서 인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도서코드의 왼쪽에 하나를 추출했기 때문에 S로 시작하거나 M으로 시작한다는 조건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일단 한번 결과를 보시면 아 여기에 음 값에다가 조건을 따로 작성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판매 수량의 필드를 가져와서 조건으로 작성하겠습니다. 그 값은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 제가 입력한 곳에 오타가 있나봐요. 도서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코드 아 도서코드가 하나만 있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요. 도서코드가 도서테이블에도 있고요. 도서판매내역에도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서 도서코드를 가져올까요? 라는 오류예요. 우리는 도서테이블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도서라고 입력하시고요. 도서테이블에 가서 도서코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다시 보시면 이제는 표시가 되죠. 오류가 하나하나씩 나올 때 잘못 작성한 내용 좀 수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처명 대동서적부터 코믹서정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수량의 합계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쭉 해서 오른쪽까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살짝 열 너비 조절할까요? 제시된 값과 그 다음 여러분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저장 클릭하셔서 판매처별 판매 수량 이라고 퀄이 이름을 입력합니다. 판매처별 판매 수량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리의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판매처 정보와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판매 수량의 합계가 상위 5위까지만 판매처를 조회하는 판매처 순위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판매처 명필드에 문고를 서점으로 변경해서 중앙문고는 중앙서점 이렇게 서점으로 변경해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판매 수량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판매처 정보와 도서 판매 내역을 더블 클릭하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가져오실 내용은 판매처명 필드를 가져와서 수정하실 거고요. 판매 수량을 가져와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판매처명의 필드명을 판매처라고 표시하고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필드명은 판매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처명 필드에 가서 우리는 문고를 찾아가지고 서점으로 서점 맞죠. 서점으로 바꿔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 작업하시고 판매 수량 필드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림차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표시할 판매 수량의 합계라고 필드명을 판매 수량 합계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확인한 다음에 상위 5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살짝 봤더니 판매처부터 판매 수량 합계 전체 레코드가 49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위 5개만 표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시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시트 클릭하신 다음 회색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쿼리 속성을 설정할 수 있고 상위의 값이 현재 모두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5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컨트롤 S 누르셔서요. 판매처 순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살짝 확인해 보시면 판매처 대동 서적 서적 부터 중앙 서점 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 5개 레코드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음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도서 판매 내역과 도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판매 일자가 주말에 해당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한 자료를 조회하는 주말 판매 수량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구할 수 있고요. btn 함수를 통해서 그 숫자 값을 조건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도서 판매 내역 테이블 필요하고요. 도서 테이블 필요합니다. 두 개의 탭을 추가하시고 오른쪽에 닫기 판매 일자 필드가 필요합니다. 더블 클릭 그 다음 도서 명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수량 합계가 필요합니다.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요약 눌러서 합계 표시하실 필드 명은 판매 수량 이 아니라 수량 합계 라고 표시 하겠습니다. 수정 하시고요. 조건은 판매 일자에 해당한 요일의 숫자를 구해서 조건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판매 일자에서 요일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2,3,4 표시할 거라면 리턴 타입을 2 라고 입력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주말을 표시할 거라면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월,하,수,목,금 5까지는 평일이고요. 6 또는 6부터 7까지는 주말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금 판매일자의 숫자는 요일에 대한 숫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크는 해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결과를 살짝 보시면 판매일자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가 전체 레코드가 문제에 나와있는 26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었다면 컨트롤 X 눌러서 저장하기 누르신 다음 주말 판매 수량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작성한 내용 커리를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DB 구축 문제부터 처리 기능 구형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문제를 보시면서 실습을 하시고요. 직접 먼저 실습을 해보시고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 있으면 동영상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